여러분 안녕하세요. 사실 제가 이거 준비하면서 고민이 많이 됐거든요. 왜냐하면 장영화 변호사님이 OEC 대표님을 추천하시면서 사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서로 계속 소랑설레 했어요. 왜냐하면 장영화 변호사님은 기업가 정신이랑 창업 정신을 맞물려서 얘기하시는 분이시고 저는 창업과 기업가 정신의 개념을 좀 다르게 해석하고 있어서 아마 제가 경영을 하고 있는 남편을 둬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제가 소개하는 메이커 교육은 사실은 요새 제가 제일 많이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새로운 뉴 칼라의 시대다. 그래서 메슬로우의 욕구 단계에 대해서부터 많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중세시대 때는 기업가가 있었을까요? 있었겠죠. 그런데 누구나 기업가였어요. 그때는 집에서 모든 사람들이 밥도 짓고 요리사도 하고 옷도 짓고 양복점도 하고 그다음에 농사도 짓고 농부도 하고 군인도 됐어요. 전쟁도 나면. 그런 여러 가지 역할을 있다가 실제로 중세시대가 몰락하면서부터 중세시대가 몰락한 가장 큰 이유는 뭘까요? 생리적 욕구가 해결이 안 됐어요. 너무 많이 일찍 죽고 조선시대 때는 40대 중반이면 다 죽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그런 관점에서 보면 그때는 기업가 정신이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생리적 욕구를 해결하는 게 중요했죠. 그래서 산업혁명을 이끈 가장 기본적인 기술의 원리가 뭐였냐면 방직기술, 증기기관차 이런 것들이었거든요. 왜냐하면 깨끗해지 오래 살아요. 위생의 관념이 중요해졌고 그리고 또 이 도시에 없는 먹을거리가 딴 도시에 가야 되고 뭔가 서로 교환하는 일들이 필요해졌기 때문에 그런 시대를 맞이하면서 사람들이 바뀌게 되고 인쇄술이 발달하면서 실제 생각이 바뀌었죠. 그러면서 사람들은 산업혁명 시기와 정보화 시대를 거치면서 어떤 욕구가 해결이 됐냐면 생리적 욕구의 해결이 됐지만 사회적 인정 단계로 나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잊지 말아야 될 거는 그 다음에 이제 자아실현이거든요. 그런데 자아실현을 바로 가지 못해요. 바로 가는 사람들은 자연인이죠. 그렇죠. 우리가 TV에 나오는 산속에 계시는 분들 그런데 그분들이 훌륭해 보이지 않는 이유는 사회적 인정의 단계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뉴 칼라의 시대는 지금 어떤 시대냐면 우리는 생리적 욕구를 이제 더 이상 고민하지 않아요. 지금 고민하는 것들은 사람들은 원래 욕망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의 자아실현을 위해서 지금 사회적 인정을 요구하는 시대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나라가 가장 대표적인 예였을 거예요. 너무 먹을 게 없었어요. 전쟁 직후에. 그런데 그런 것들이 굉장히 빨리 해결되고 나서 지금의 젊은이들이 바라보는 관점은 부가 아닙니다. 30평짜리 아파트, 자동차가 아니에요. 이들의 관점은 뭘로 이동하고 있냐면 사회적 인정으로 이동하고 있고 그 사회적 인정 이후에 자아실현의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뉴 칼라 시대의 가장 새로운 개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과거 산업혁명 시대에 나타났던 프로테스탄트의 노동윤리와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거죠. 기업가 정신에 맞물려 있는 프로테스탄트의 노동윤리는 물론 지금은 변화하고 있고요. 그거에 대해서 후에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이 관점은 어떤 거냐면 너는 반드시 직업을 가져야 돼. 금면성실은 너의 인생의 모토야. 직업이 없으면 너는 굉장히 불행해. 사회적으로 너는 굉장히 게으르고 나쁜 사람이야. 게으름이 나쁨이었거든요. 죄악이 되던 시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뭔가 직업을 갖고 재활을 생산하고 뭔가 생산적인 일에 대해서 만들어지도록 했죠. 그런데 그 문제가 해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프로테스탄트 노동윤리가 나타나던 시절에 그거를 우리가 교육하기 위해서 문맥률이 되게 높았던 그 시기에 교육하기 위해서 나타난 개념이 지금의 학교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교수자가 칠판 앞에서 어떤 지식들을 알려주고 그 지식들을 통해서 습득해서 본인들은 생산할 수 있는 직업을 가질 수 있는 최고의 가치 그런 것들에 몰입하기 시작하죠. 하지만 아이러니하게 이런 거죠. 우리가 그러면 이런 것들이 정말 지금 이 시대에 맞는가라고 봤을 때 지금 굉장히 다른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더 이상 직업을 통해서 9시부터 6시까지 일해도 사람들이 행복해지지 않아요. 자본주의 사회에 병폐들이 나타나고 있죠. 양극화가 심해졌어요. 더 이상 직업을 갖고 열심히 일해도 우리는 인정받지 못해. 사회계층이 전혀 변하지 않아. 거기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들이 나오면서 이 시대에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대부분 해커 윤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70년대 미니 컴퓨터 문화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창고에서 컴퓨터를 만들었고 이들이 컴퓨터를 만들기 시작할 때는 컴퓨터를 팔고자 하는 목적이 아니었어요. 새로운 테크놀로지, 방직기술이나 증기기관차가 처음 나왔을 때부터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공동체적 욕구를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의 직면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테크놀로지로 정부나 연구기관이 독점하는 것들이 아니라 우리가 새로운 것들을 더 많은 사람들이 쉽게 쓸 수 있도록 해보자 라고 하는 오픈소스 운동하고 맞물려 있고 그런 것들이 알두리노나 라즈베리파이 같은 오픈소스 하드웨어까지 이어집니다. 클레이셔키는 얘기하죠. 인간들은 원래 공유하기를 좋아한대요. 그래서 이 진입 문턱을 낮게 만든 것들이 소셜미디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새로운 관계 방식을 설정하고 이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과 우리의 미래, 우리의 삶의 가치를 새로 만들어 나가는 것에 사람들이 열광하고 있어요. 우리는 정치적으로 엄청난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이 정치적 운동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사람들은 삶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가치관의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무엇을 위해서 살가? 더 이상 열심히 일해도 열심히 공부해도 우리의 사회적 지위는 바뀌지 않아. 나는 도대체 왜 살아야 되지? 결국에 내가 필요한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다 같이 살 수 있는 것, 인간 본성의 남을 위하는 그 마음, 그것들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그리고 그것들은 함께 만들면서 공유한다면 발전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메이커 운동서나 마크헤치라는 사람은 테크샵을 만들었는데요. 많은 분들이 오해를 했어요. 우리나라의 무한상상실을 보면 레이저 커팅기도 있고 3D 프린터도 있어요. 그 테크샵을 많이 본따서 갖고 왔는데 이 사람의 기본적인 논리는 이렇습니다. 물론 본인이 비즈니스를 하지만 이 사람은 혼자서도 창업할 수 있어. 혼자서도 우주선을 만들 수 있고 잠수함을 만들 수 있도록 해주겠어라고 하는 컨셉이 테크샵이에요. 왜 그게 필요했을까요? 그렇다면 더 창의적인 많은 어떤 비즈니스들이 생성돼서 그것들을 삶을 더 풍요하게 만들 거야라는 생각이 있었던 거죠. 이런 것 때문에 이 사람이 약간 식개명처럼 메이커 운동을 정리를 합니다. 기본적으로 메이커들은 배웁니다. 계속 배워요. 제가 맨 처음에 이걸 배울 때 어디를 통해서 배웠냐면 인스트럭터볼스를 통해서 배웠어요. 그래서 13,000원짜리 MP3 플레이어를 해킹을 해서 저만의 필로우케이스 MP3 플레이어를 만들 때 저는 인스트럭터볼스.com, DIY의 위키피디아입니다.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위키피디아에 끊임없이 자신의 헌신을, 시간과 노력을 헌신합니다.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DIY를 위해서 자신의 시간과 노동을 아낌없이 헌신하고 있죠. 왜 그럴까요? 누군가 더 만들면 더 날 것 같거든요. 이런 것들은 도구를 갖추면서 된다는 거죠. 도구가 없어도 됩니다. 저희가 아이들이 직접 만들었어요. 착각하면 안 되는 게 3D 프린터나 어떤 기계적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인간의 도구는 굉장히 다양해요. 다양한 도구들로 다양한 소재로 만드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실제 만드는 것들은 눈에 보이고 쓸 수 있는 것들로 만드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디자인 띵킹하고 기업가의 뭔가 이런 비즈니스 모델을 할 때요. 교수자 모형에 대해서 만들 때 실제 그 일을 해보지 않는 사람들이 만들면 대부분 실패하기가 쉬워요. 제일 좋은 건 뭐냐면 사업에 실패해 보신 분들이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어요. 실제로 그런 일들이 가능해졌을 때 뭔가 만들고 왜 실패하고 이게 왜 사람들한테 근데 사실 비즈니스 모델 캠퍼스도 알렉산더 오스토월드가 유럽에서 박사 논문을 쓰면서 제 그 논문을 처음 보고 그 뒤에 비즈니스 캠퍼스로 나왔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도 궁극적으로는 새로운 시대야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 결국에는 재화가 아니었어. 커스터머 밸류 프로포지션 커스터머가 어떤 가치를 갖는지가 가장 이 시대에 중요한 밸류야라는 그게 가장 그 논문의 핵심이었거든요. 비즈니스 모델 캠퍼스도 다르게 해석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뭔가를 직접적으로 만든다는 거 저는 레이저 커팅을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거를 만들 때 MP3 플레이어 해킹 그냥 보고 배웠어요. 인터넷에서 해봤어요. 왜냐하면 이때는 3D 프린터가 없었습니다. 레이저 커팅기 밖에 없었고 공짜로 쓸 수 있는 학교의 기기였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만들었죠. 사포질도 손으로 다하고 전선도 있고 근데 아이들이 와서 이 블럭 케이크를 맞춰보고 초효를 꽂으면서 해피버스테이 노래가 나오고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다는 걸 굉장히 감동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가능했었던 거는 아무런 메이킹을 못했던 제가 소프트웨어와 물론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밍 저는 좀 했었습니다. 제가 그쪽 개발자 백그라운드이기 때문에 근데 피지컬 컴퓨팅 세계에 새로 들어갈 수 있었던 건 단순히 이거였어요. 만드는 게 너무 재밌더라고요. 팅커링 계속 했더니 뭐 필로우 케이스도 만들고 저런 바크 블럭 케이크도 만들고 이런 걸 했더니 너무 재밌는 거예요. 저걸 통해서 저는 저의 창의성을 부스트할 수 있었죠. 그리고 그런 것들을 궁극적으로 어떻게 하면 이렇게 재밌는 미래 모두 다 같이 즐기면서 자신들의 재밌는 활동을 통해서 끊임없이 반복해서 우리가 서로 잘 살 수 있을까라고 해서 메이크업 페어에 나가게 됐고 메이크업 페어에서 배웠던 가장 큰 배움은 너무 즐거웠어요. 모든 사람이 나누는 것에 즐겁습니다. 단순히 자기 작품을 전시하고 내 비즈니스를 쇼업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가면 대부분의 워크숍이 무료고 많은 연령층에 상관없이 자신의 프로젝트를 열정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저는 딸아이를 위해서 또 이 땅의 많은 어머님들과 우리 딸들을 위해서 어렸을 때부터 엄마가 바느질 회로를 딸과 함께 만든다면 여성에 대한 편견이 좀 없어지지 않을까 엄마들은 과학을 못해 엄마는 테크놀로지 몰라 이런 것들의 편견이 없어지지 않을까 해서 제가 가서 하는 일들은 대부분 이거예요. 제 프로젝트는 제 프로젝트를 설명하는 것보다 더 신나는 일은 많은 어머님들이 딸과 함께 아니면 아빠가 딸과 함께 와서 해보고 나서 이렇게도 뭔가 만들고 내가 과학을 즐길 수 있구나 라는 것들을 나눠주는 거였거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물어봐요. 어떻게 메이크 미디어 회사에서 책을 냈어? 라고 물어봐요. 10년 정도 하면 돼요. 그냥 재밌는 일 10년 정도 하면 그런 기회가 저한테 주어지더라고요.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더 재밌는 일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이후에 이 책을 보고 많은 친구들이 메일을 줘요. 이런 웨어러블 테크놀로지. 난 네 책으로 입문해서 지금 어디에 뭘 하고 있어. 나는 내 논문, MIT 논문에 너의 거를 인용했어. 이런 얘기를 해줘요. 이렇게 인트로덕션을 만들어주는 사람도 굉장히 중요하고 잘 만드는 사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런 바느질 회로가 왜 중요하냐. 웨어러블의 기초예요. 구글 자카드라고 하는 이 리바이스 프로젝트의 대부분은 바느질 회로의 기초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이드리노를 배우기 전에 전기전자 회로를 배우지 못한다면 굉장히 낭비가 심합니다. 그런 단순한 여러 가지의 단계들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유하기. 많은 경험을 공유하는 메이커들이 진정한 메이커입니다. 우리나라에 진정한 메이커가 얼마나 있을까요? 별로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공동체적 가치를 지향하는 기업가가 얼마나 있을까요? 자신의 일을 끊임없이 자신의 가치를 공유하고 많은 사람들과 협업하고 스스로 그것들을 다른 사람과 함께 창조하겠노라라고 자신을 내어놓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메이커 중신의 가장 중요한 역할입니다. 메이커에서는 협업, 공유, 오픈을 빼놓고는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 가지의 기본적인 것들은 누가 제일 잘하고 있냐면요. 구글, 페이스북 이런 친구들을 굉장히 잘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친구들이 메이커 운동을 지지하는 이유는 뭐냐면 더 나은 공동체적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산다면 더 나은 미래를 테크놀로지 통해서 만들 수 있거든요. 그걸 믿기 때문에 자신이 과거에 미니 컴퓨터를 만들었었던 그렇게 능력을 키워와서 지금 구글이라는 회사를 운영할 수 있고 페이스북이라는 회사를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가치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운동을 지지하고 공동체적 목적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드는 모든 과정을 공유하게 하는 것. 할머니들이 뜨개질하는 것들, 코바느질 이런 것들을 가르쳐주는 섹션인데요. 가장 인기가 많습니다. 메이커 페어에서 12년 동안 나오고 있는 그룹이고 가장 인기가 많고 면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누군가한테 나눠준다는 행위는 이타적 행위입니다. 본인이 만든 것들에 자신의 영혼을 담아서 그 영혼이 퍼지도록 하게 한다.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것들을 장애호한테서도 봤습니다. 제 바로 옆에서 전시를 했었던 알렉스 엄마인데요. 퀴처를 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친구는 오클랜드 지역에 있는 10세부터 14세 아이들을 모아서 레이저 커팅을 가르쳤고 그걸 가지고 미국 경제의 흑역사를 비판하는 모노폴리를 만들어 갖고 나왔어요. 정말 창의적이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메이커 페어나 이런 데에 참여하는 건 전시하기 위해서 나의 경력을 쌓기 위해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서로 연대하고 공동체적 커뮤니티를 건설하기 위해서 나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많아지고 있는 것들은 서로 같이 밥을 나눠 먹고 메이커들이 전시하는 사람 밥을 같이 나눠 먹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소셜 펀딩이 나아지는 이유 중에 계속 확대되는 이유는 뭐냐면 소셜 펀딩은 돈 벌려고 하는 사람한테 절대 돈을 투자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가장 펀딩이 많이 되냐면 정말 훌륭한 철학을 갖고 있는 사람 인생의 우리의 비전을 바꿔줄 수 있는 사람한테 펀딩이 됩니다. 그래서 변화를 만들 수 있는 누구나의 활동에 동참할 수 있고 나도 할 수 있다라는 데 가장 큰 의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팬케이크 로봇을 만들었던 이 아버지가 클라우드 펀딩에서 되게 유명한 사람인데요. 바느질 회로를 아침마다 자기 딸과 한동안 만들면서 사진을 공유해 준 겁니다. 서로한테 펀딩도 해주고 서로한테 배우고 서로가 나눠주는 활동들이 가장 중요한 거죠. 우리가 지금 강조해야 될 것은 있습니다. 이겁니다. 아이들이 너무 안타까운 게 뭐냐면 패배주의가 너무 심해요. 내가 이렇게 공부한다고 해도 정말 좋은 직업을 가질 수 있을까? 세상 살기 너무 힘들다던데 한국은 해조선이야 이런 얘기를 할 때 어른들이 자신 있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개인이 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 많아진 세상이다. 너는 무엇이든 할 수 있어. 개인이 만들어서 너는 지구를 바꿀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자신감을 계속 불어주는 활동이 창의적 활동이고 이런 것들이 스탠포드니 하버드 에듀케이션이니 많은 컬럼비안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프로세스를 가르쳐야 됩니다. 더 이상 지식을 딜리버리하는 프로세스가 아니라 교수자의 역할은 너는 새로운 거 무엇이든 만들 수 있어. 그 방법이 무엇일까에 대한 얘기들을 해야 되죠. 그래서 이거는 이전에 얘기했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따로 하지 않겠습니다. 거의 클로징을 할 텐데요. 메이커 중심, 메이커로서 하는 뭔가 자기가 계속 자기 아이디어로 생각을 하고 오픈소스를 보면서 스스로 만들면서 아주 작게 만들기 시작해야 되죠. 만들면서 점점 복잡하게 만들어 나가는 이 과정을 통해서 본인이 이루는 것들은 뭐냐면 난 정말 만들 수 있어. 난 정말 할 수 있어. 나는 이 만드는 행위가 나의 삶을 바꿀 수 있고 나의 공동체를 바꿀 수 있고 우리의 미래를 바꿀 수 있어 라고 하는 사고방식 자체를 바꾸는 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모든 기저에는 공유가 깔려 있습니다. 만들면 공유하고 만들면 공유하고 그날 만들고 찍고 올리고 그날 만들고 찍고 올리고 하는 습관들을 우리가 스스로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저는 교육시천에서 이 일들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 동참하시고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